네 안녕하십니까 규제기 부시업 이대강입니다 오늘 규제기 부시업 6일차 어저께 125개 했으니까 오늘은 130개 13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은 했습니다 갑니다 1 2 3 4 4 5 5 5 5 6 6 6 5 5 5 4 5 5 5 5 5 30개 했습니다 5 5 5 5 5 5 5 5 5 6 5 6 6 7 9 10 10 10 10 11 11 11 12 11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5 12 12 12 12 12 12 13 13 13 14 14 15 15 15 15 15 16 16 15 16 16 16 16 16 16 16 16 17 16 16 17 17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80 80 80 80 80 81 82 83 83 구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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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riptu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